천두차 제시카 가락드립니다 오늘 생각과 많은 우리가 다 위대학 동작이기 때문에 위대학 동작을 하는 동작에서 갑자기 세골을 발휘하니까 이렇게 경험하는데 요전 기존에 타로드 공략들을 언더움드 공략하니까 상대에 다 competition 뱀뱀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니 이렇게 잠을 수놓은 점이 비본시탈나 스텝 스라드 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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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커넥션들도 떨어졌을때도 확실하게 떨어지고 붙을때 확실하게 의사를 정당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확실하게 붙을거면 또 떨어질때도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몇가지 솔로 할수있는것들을 이렇게 사람한테 자기들 중간으로 해서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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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일 턱 앞쪽은 이렇게 상체를 쓰면서 로우다운같은것들도 조금만 조금만 잘하셨는데 파스타랑 같이 조금만 하시다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때도 너무 급하게 하셔도 천천히 해서 조금만 세중의 옆머리쪽으로 움직일때도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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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그 다음에 되게 편안하게 얹는데 하실때 이렇게 스프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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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워 이렇게 받아줄 수 있구요 하실때 팔로워의 다리 위치가 되게 중요하구요 네,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크로스 털리로 마찬가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럼 프렉션 위치 캐치 받아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실때도 어깨를 프렉션 위치 이렇게 이렇게 네, 이정도 프렉션 위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